사무엘 하 구약입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오늘 비도 오고 해서요. 말씀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하니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시천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 아련유는 개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산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옆에서 죽으니라. 그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메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으로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벳에돔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오벳에돔의 말씀은 2013년 우리 건축 원년에 하늘보아의 창고의 처음이라는 원단 말씀 속에 전교인 새벽기도의 말씀이 다섯 축복 선포였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온 부분이 오벳에돔의 축복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구약의 인물이 먼저 와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인물인 오벳에돔이 먼저 온 이유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원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내 안으로 드리고 또 우리가 왜 이 건축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나의 건축이 되려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응답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때 그 말씀을 잡은 자는 지금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 온 약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 결국은 후대의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 온 약개, 여와의 개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 온 약개는 LA 제사장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의 아들 홈뉴와 비나하스가 이 온 약개를 가지고 오면 전쟁이 일거라고 해서 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온 약개를, 이 하나님의 개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게 뺏기고 전쟁은 완전히 망하고 그 집안이 LA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두 아들은 즉사하고 그 집에 단명이 임하게 된 부분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개가 70년 동안 블레셋에 뺏긴 이 부분이 지금 아비나달의 집에서 이렇게 70년을 안치하고 있다가 방치죠. 영적인 걸 볼 때는 방치고요. 다윗이 왕이 되므로 인하여 이 온 약개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온 약개는 아무나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죠.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 손 못 댔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 온 약개를 하나님의 이 개를 가져오는 부분에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무엘로부터 받은 기론부음 받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온 약개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언제나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온 약개를 가져오려고 하고 오늘 가져오는 1차 온 약개를 가져오는 사건인데요. 큰 사건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소대지 일은 새 수레에 실은 온 약개입니다. 새 수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왕권으로 이 수레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든 거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잘 하려고 한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이 부분인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가 영적인 명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개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시간이 70년이 지났어요. 7개월이 아니고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온 약개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모든 부분이 뭘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이 아비나다베 집에 안치되어 있던 온 약개를 가져오는 이 사건의 부분은 역대상 13장 1, 2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온 약개를 가지고 올 때 선지자랑 의논을 하지 않아요. 그가 역대상 13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이걸 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 개를 가지고 오는데요. 제사장과 의논하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한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언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강단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팀들과 물론 자기 주의 일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의 일이 하나님과 맞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약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다윗이 너무 이 온 약개를 사랑했어요. 백성들의 어떤 그는 마음을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부분은 뭐냐 천부장 백부장 그의 지휘자들과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같이 온 이 청취적인 지도자 나의 용사들과 함께 한 거죠. 주의 일은 나와 맞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이 맞는 개모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행정 13장도 이 안디옥 교회 기도팀들 속에 성령이 강건적으로 바나바와 이 사우를 기도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둘이 마음 맞으니까 가자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맞추는 거고 성교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말씀 중심 강당 중심 주의 정 중심 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부분은 정은주 목사님 방향 속에 예원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세의 중심과 열정은 대단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아까 1절에 보세요. 물이 군사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을 다시 모았어요. 악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를 하면서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성 하나님의 계를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 뭐냐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는 새 수레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잡고 최선을 다해야지 나의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나의 의예요. 나의 열정이고 우리의 기준은 최선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교회의 방향가 목회자의 방향가 그리고 그 강단 하나님이 지금 떨어지는 그 시간표가 맞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새 수레를 만들었고 나의 동력자들 백부장, 천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언언하는 이 언약계는요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거예요. 원래 원래 하나님의 언약계는 민숙이 4장 15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학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고학자손 제사당의 가문 중에 고학자손이 며야 돼요.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분에 죄인인 인간이 손을 대서는 즉사의 즉사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이걸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해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학자손이 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는 고학자손이 며야 돼요. 내가 멋떠러지게 만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한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지 언약은 노트 안에 있고 그 문제가 생기면은 노트 선다고 정신없죠. 추위에 일을 할 때는 내 생각, 내 기준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렇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원단의 기준 그 안에 이번 주 말씀 이 피 무성하대요. 이 피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아 뭐 뭐야 훈련 엄청 받았고 뭐 임직, 중직자고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제자 하나 양육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낙이 새끼 하나 없는데 제가 오늘 내 삶이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이 피 무성하다 자기도 쏘가 자기도 쏘가요. 아니 차라리 항폐하면 항폐하면 어메 마른 가지구만 불만 붙으면 바싹 타겠구만 근데 본인도 쏘가 아 훈련 많이 받았지 뭐 내가 얼마든지 내가 성교 갈 준비가 됐지 우리가 제일 다른 사람이 나를 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게 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단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버지 아직 안 됐어요. 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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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좀 키워놓고 아후 내년 내가 조금 낳으면 아니 5년 후에 아니 이번 달 지나고 기아는 내가 지나는 게 아닙니다. 때와 기아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돼요? 완전한 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은 열매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시작하니까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민감함과 통찰력이 좀 필요해요. 민감함과 통찰력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현실과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정반대인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윗왕이 아무리 새 수레를 멋들어지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애만 우사가 죽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 동일왕국을 이루기 전이기 전 좀 혼란한 시대잖아요. 그래도 어느 학교 하나님의 전개를 먼저 가지고 오려고 한 그 중심은 좋은데 그가 율법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가 죽고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양육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리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을 때 꼭 양육을 받으세요. 저는 꼭 주의 일을 시키기 전에 꼭 개인 양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내가 팀장이 되고 내가 조장이 되고 사역자가 됐을 때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기존 신자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캠프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못 받으면 내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뭐냐 틀렸다 맞다 영증 문제 심각하다 아니 영증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객금도 끼니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는데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엎드리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상황이 너무 아니야. 사울이 사무엘이 물면 그랬거든요. 제사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내가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상황이 백성들은 떠나지 블레스에서는 군사가 차고 오지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넘을 수 있고 사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것 까짓 거 뭐 죽으면 죽고 기다리지 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중심이 뜨겁고 내 열심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가지 않아요. 야곱이 형의 장작권은 팥죽으로 샀어요. 아주 야비하게 가장 배고플 때 맹세하면서 사잖아요. 그렇지만 축복은 형의 모양으로 가서 도덕질을 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이 사기당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사기당하지. 사기삼촌 라반에게도 품상을 못 받고 사기당하지. 갈 때도 도망쳐서 오고 라반에게 올 때도 도망쳐서 오고 인생이 매번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욕심이 있어도 그 방법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베데레 언약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이 찾아올 때 자기에게 언약한 베데레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놓고면 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기도하라고 언약을 준 게 아니에요. 약복강에서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이 새롭게 세팅돼요. 다시는 야곱이를 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준 걸 가지고요. 그 인생 다시 거듭날 때 그때 형이 와서 뽀뽀를 하잖아요. 키스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잖아요. 400명을 이끌어오는데 키는 뭐냐 내 자신인 거예요. 뇌물 조금 주면 될 것 같죠? 형은 더 많아요. 재산이 우리는 뭐냐 그 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보는 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형이 용서할 거라고 아는 거예요. 형의 축복은 저주였거든요. 아버지한테 쫄라고 쫄라서 받은 축복이요. 차라리 안 받은 만 못하는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의 일이에요. 다 주의 일. 주의 일을 할 때 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2절에 2절에 그가 이 언약계를 이렇게 메워오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베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가 앞에 뒤에 이렇게 딱 언약계 앞에 뒤에 서서 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갑자기 낙원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 이 소들이 미쳐서 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소가 뛴 게 아니에요.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가 미쳤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근데 우리 애만 소를 미쳤나 이러지. 저 소가 미쳤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사가 놀래가지고 언약계가 넘어지니까 얼떨결에 자동 반사예요. 이게요. 반사 자동으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이 소가 미쳐서 날뛸으로 인하여 우사가 갑자기 얼떨결에 하나님의 개를 보호하려고 잡은 거예요. 사실은 보호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우사가 잘못하였으므로 실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윤리 상황적으로 하나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이 윤리 도덕조로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런데 보여지는 부분은 우사가 잘못했어. 네가 잡았잖아. 네가 손은 말을 못하니까 미처 떼어도 말 못한 짐승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애만 우사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다 뒤집어 씌웠어요. 뭐냐 이 8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이시 분노하여 다이시 분노했어요. 자기가 언약을 놓쳤는데 자기가 술에 싫은 건데 자기가 고아짜송에 이 어깨에 메어서 와야 되는데 본질적인 건 자기가 놓친 건데 자기가 모르니까 소가 미쳤고 우사가 잡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리더자들이 영안이 어두우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 나는 잘한 거야. 언약계를 가져오는 거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아무도 손 못했던 70년에 언약계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경사가 났겠어요. 소가 미치고 우사가 죽고 난리가 났어요. 다이시 분하여 그것을 베리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어느 날까지 이르렀더라. 띠다 이 띠다 이 부분이 뭐냐면 미끄러지다 또 어떻게 걸려가지고 넘어지다 뭐 이런 부분인데 그냥 우연히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도 치고 사람도 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계는 술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노트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알고 있다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되는 말씀은 믿으라고 있는 거지 지식으로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읽고 암송하고 너무 우리 후대들이 암송이야. 말씀이 암송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이사야 53장 54장을요. 다 암송 했어요. 상 줬어요. 두 장 다 암송한 사람 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새벽 기도 왔어요. 한 자도 한 자도 안 틀렸어요. 상금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죠. 말씀은 생명이니까. 보여지는 부분에는 우사가 잘못했지만 보이지 않은 부분에는 리더자인 리더자인 이 다윗이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고앗자송이 멜 것이고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가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다 어떻다 어떤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와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더라. 소돼지이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 언약계예요. 이 오벳에돔이요. 이 제사장 고앗자송의 후손이에요. 그가 이 제사의 이 언약계의 비밀을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왕이라도 말씀 모르면 깡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다른 사람 왕도 도망갔는데 오벳에돔이 그걸 자기 집으로 메어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 집으로 사람들이요. 사지가 찢어서 죽은 우사를 보고 다 벌벌 떨었어요. 예배의 비밀을 비밀을 아는 이 레이지파 이 제사장 가문의 지금 이 고앗자손의 오벳에돔은요. 그걸 다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걸 메어간이라. 우리 내 안에 말씀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메워야 돼요.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건축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성교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셀다 결박기도만 하지 마시고 축복기도를 하고 결박기도를 해야지. 기둥을 세우고 결박을 해야지.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 가다가 또 찾아오잖아요. 이 오베네놈은 내의 족속이었고 고앗자손의 이 고라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약계의 비밀을 아는 자였죠.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 문제 해결 안 돼도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집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주일날 답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지 아는 자 제가 2013년때 하나님 이 건축의 응답 내 인생 안에 안겠습니다. 이 건축의 응답 내 가정 안에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상가 하나님의 경영하신가 하나님의 성정의 기둥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함께하는 그 온단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의료성교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걸 다 받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안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의 장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축복 나와 나와 은약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지금 마지막이 뭐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녀가 세워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청구서 말고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여호와께서 오벳 애동과 그의 온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에 예루살렘의 문지기가 되고 그가 이 성전 안에 쓰임받는 예배의 축복 강단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무성한 나무 임빗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 가득한 우리 자신이 오벳 애동처럼 하나님의 언약해를 우리 가정에 드리고 우리 또 성교를 우리 가정 안에 드려서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축의 그 마지막 온단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